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처음 만났대 우연히 눈 마주치던 행복한 사회 오늘 같이 만난 넌 예전처럼 날 향해 그때 그대로의 눈부심으로 손을 흔들고 돌아와줄걸 아내야の店先に並んだ いろんな花を見ていた 人それぞれ好みはあるけど どれもみんな綺麗だね この中で誰が一番だなんて 넌 내가 다시 사랑을 하게 될 줄 다시 널 만날 줄 몰랐습니까 사랑한다는 그 말보다 더 많이 사랑해 한 번 더 날 받아주겠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